처녀의 미덕 박문수 어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싸리문 안에서 웬 모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양반이 죽은 것은 다 자기 명이 짧아서인데 어찌 신랑이 죽였다고 우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단 말이냐. 어머니, 지금은 양반들 세상이니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 하나 못 만들어 씌우겠어요? 어사는 이상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나가는 낙은 애인데 냉수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단정한 처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방 안에는 상처투성이의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들으니 사람이 죽었다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들으면 마음만 무거워지시니 부디 묻지 말아주십시오. 처녀가 공손하게 말하자 어사는 더욱 궁금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수군대고 있었어요. 에이그, 처녀만 불쌍하게 됐구먼. 가난하지만 인물은 떠오르는 달이요. 품성은 고고한 학과 같은데 홀렛날에 신랑이 오게 갇히다니 어디 처녀뿐인가 신랑이야말로 내일 당장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질 텐데 정말 원통한 노릇이지 세상에 인물됨이 그만한 선비가 없다지 않나 어사는 은근히 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랑이 정말로 살인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일 아니요? 무슨 소리요? 그날 그 일을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해댔습니다. 글쎄 홀렛날에 이 마을에 고약하기로 소문난 어정뱅이 양반이 신부 집에 찾아와 술을 달라며 무례하게 굴었지요. 그러다 마침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었소. 그런데 술 마시던 그 양반이 다짜고짜 신랑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려서 신랑이 그 양반을 간신히 떼어놓았지요. 술에 취한 양반이 입원해 신랑에게 달려들려다 갑자기 땅 위에 고꾸라져 경기를 일으키더니 죽고 말았소. 그러자 그 양반 친척들이 몰려와 혼인잔치를 망가뜨리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 그리고 신부 아버지를 매질했지요. 게다가 광가에 고하여 신랑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내일 정오의 살인죄로 죽게 되었다오. 아니 그럼 왜 사또에게 그 사실을 고하지 않는 거요? 벼슬 놓고 돈 많은 양반들이 사또에게 손을 다 써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어사는 주막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날이 밝자 서둘러 광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신랑 예복을 입고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번개같이 어사를 납질러 갔어요. 어사는 궁금한 나머지 청년을 쫓아가 팔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그렇게 서둘러 가는 거요? 내게 말을 안 한다면 이 팔을 놓지 않겠소. 오늘 정오의 광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참수를 당합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말하고 가려하자 어사는 더욱 팔을 꼭 잡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청년은 할 수 없이 어사에게 사연을 말해주었어요. 나는 홀렛날에 양반을 죽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오. 어젯밤 왼사람이 옥졸에게 금부치를 주고 얼굴을 가린 채 감옥으로 들어왔었소.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탈출시켜주었소. 그 대신 자기는 내 옷을 입고 말이오. 나는 언급결에 집으로 도망쳐왔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대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참소당하기 전에 급히 뛰어가고 있는 것이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 없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큰 미덕이오. 또 자신이 비록 억울하게 죽게 됐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미덕이 아닌가. 어사는 크게 감동하여 신랑과 함께 길을 재촉하여 가까스로 강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크게 소리쳤어요. 기다리시오. 진짜 살인범은 바로 나요. 번쩍이는 칼을 들었던 망나니가 놀라 멈추자 어사는 마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자 관리들이 놀라 자리에 꿇어 엎드려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어서 두 신랑을 데려오너라. 어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사또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사또 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살인범인지를 아시겠소. 어사나리 사실은 벼슬 높은 양반들의 힘에 밀려 억지 판결을 하였사오니 어사나리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죽은 양반의 시체를 가져오게 하고는 신랑 대신 죽임을 당하려 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살인범 대신 목숨을 버리려고 했느냐 또 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어사나리 소녀는 본래 여자의 몸입니다. 소녀가 구출하려고 했던 사람은 소녀의 난군이옵니다. 어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을 구하는데 하필 왜 남자의 옷을 입었단 말이냐 소녀의 난군이 죄없이 참수를 당하시게 된 것을 앓고 백방으로 하소연 해보았지만 난군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 첫 국립 끝에 난군께서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어 불쌍한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겨 소녀가 난군을 대신하여 죽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남편을 위해 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사는 그 말을 듣더니 양반의 시체를 향해 무서운 목소리로 꼬지졌습니다. 듣거라 신랑은 신랑은 너를 한 대도 치지 않았는데 너는 죽어 사람을 놀라게 하였도다. 여봐라 저자에게 곤장 백대를 치렸다. 그래서 곤장 백대를 치고 나자 어사는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멈춰라 이제 죄인이 매를 맞고 죽었으니 시체를 묻어라. 이 고울의 사또는 마트니를 소홀히 한 죄로 파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신랑과 신부는 혼례식을 다시 올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처녀의 미덕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처녀들이 이를 본떡 시집 갈 때 신랑에게 가장 좋은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잘못을 깨달은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만석군은 딸 하나를 시집 보내고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석군은 곧 큰 병이 들어 남매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 남매는 부디 의족해 지내거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그네가 같고 작은 애는 각과 두루마기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뭉치를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석군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아니 아니 왜 욕심 많은 딸에게 옥야 천리를 다 주고 데릴 이을 외아들에게는 너절한 물건만 남겨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무튼 노인은 유언대로 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남의 눈 때문에 체면상 고아가 된 남동생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남동생이 열둘살이 되자 각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를 주며 매정하게 내쫓았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이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친정 동생 데려다 키운다고 눈치 보기 싫으니 어서 이걸 갖고 내 갈 길을 가거라. 남동생은 당장 잘 곳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며 고달프게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을 능숙하게 할 나이는 안 되어서 밥벌이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바람 입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남동생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누님 저도 장사라도 해보게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했을 뿐이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부탁도 하지 마라. 누이는 냉정하게 거절하며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아버님은 왜 내게 이런 것만 남겨주셨을까? 남동생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버지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사토는 고개를 내져올 뿐이었어요. 유언이 그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남동생은 새로운 사토가 올 때마다 다시 호소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았고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슬기로운 사토가 보임에 와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재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토께서 오셨다는군. 아무리 유명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들 사정에 아무리 딱하다 해도 유언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괴신도 담복할 만큼 지혜로운 사토라니 또 모르는 일이지. 잠시 후 사토는 남매를 불러들인 뒤 다른 사토와 마찬가지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사실이 틀림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몇 살이었더냐. 그때 저는 이미 시집 갔었고 남동생은 여섯 살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남매간의 우애로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성급하게 수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별 수 없군. 괜히 힘들게 구경 왔지 뭐야. 그런데 사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재판을 하는 이상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미 다 자라 출가해서 생계에 걱정이 없는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 고아가 된 어린 아들에게 냉정하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사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또는 누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남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거나 어린 동생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되면 내가 불만을 품을까 봐 염려하였을 것이다. 또한 내 동생이 혹시 간사한 자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을까도 걱정되었을 것이지. 그러나 전 재산을 일단 성장한 누이에게 맡겨두면 제 재산으로 알고 잘 관리하리라 믿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이 자라면 누이가 적어도 재산의 반을 나눠주길 바라셨을 것이야.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처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악독하게 굴 경우를 생각해서 내 동생에게 네 가지 물건을 남겨주신 것이다. 남매는 물론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종이에 쓴 다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광가에 찾아가 호소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아버님 노인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눈물을 흘렸고 남동생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을 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탐복 했습니다. 남매는 듣거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매 보고 우애있게 지내라고 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테니 이를 잘 받들어 행하도록 하라. 남매는 큰절을 하고 물러났고 노인은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다 누워주고 평생동안 우애있게 살았답니다. 스승과 꼬마 옛날 어느 마을에 총명한 아들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우 총명하여 한 번 본 일이나 들은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스스로 자습하여 배우지 않은 것 까지도 척척 잘 알았습니다. 그러자 같은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아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더욱이나 자기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작은 작은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당 훈장까지도 이 아이를 미워 했습니다. 아이가 훈장도 잘 모르는 질문을 자주 해서 창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각 고일마다 방이 나붙었습니다. 서울서 과거시험을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방이 붙자 아이가 다니는 서당에서도 야단들이었습니다. 그 서당 그 서당에는 과거를 몇 번씩이나 보았지만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떨어졌던 사람들은 그 방을 보자 모두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꼭 과거에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지요. 마침내 이 서당에서도 훈장을 모시고 학동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리지만 공부를 잘하는 그 꼬마 아이가 과거를 보겠다고 함께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녀석이 과거에 급제하고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글쎄 말이야 우리보다도 어린 녀석이 붙고 우리가 떨어지면 그 망신을 어떡해? 이 녀석을 못 따라오게 해야지. 이리하여 학동들은 아이를 불러놓고 가진 소리를 다하며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고집도 대단했습니다. 에이 형들도 어쩜 그래 서울 가면 형들의 심부름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게 아니야 그땐 니 꼬마 동생이 다 할 게 떼어놓지 말고 데려가 줘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가다가 무슨 고시를 붙여서 아이를 되돌아가게 할 작정으로 우선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훈장에게 몰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저 녀석에게 풀도록 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예 그 문제를 못 풀면 함께 서울 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참 좋은 생각 이로구나. 나도 저 녀석이 따라 나서는 바람에 기분이 언짢던 잠이다. 만약 저 녀석이 과거에 붙고 너희들이 떨어지면 나 역시 다시 훈장 노릇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학동들은 훈장의 그 말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훈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녀석은 내가 모르는 글까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 저 녀석만 과거에 붙으면 내가 모르는 글까지 알았기 때문이고 나는 그런 글을 몰라서 너희들에게 못 가르친 죄로 서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학동들은 비로소 훈장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산기슬계에 있는 모카밭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모카밭 한 소녀가 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모카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혼장은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네가 저기 모카밭 들어가서 저 모카 따는 소녀와 입을 맞추어 보아라. 네가 만일 저 모카 따는 소녀와 입을 맞추면 너를 서울로 데려가 겠다. 하지만 내가 입을 맞추지 못하면 함께 갈 수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소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장과 학동들은 어서 해보라고 체근했지요. 어린 꼬마 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올에 가서 과거는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난데없이 이런 일을 시키니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고 한참 동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무슨 뾰족한 생각이라도 떠올랐다는 듯 성큼 성큼 모카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윽구 아이는 모카바 도덩까지 가자 눈을 비비며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학동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아무리 머리가 좋다지만 어떻게 모르는 소녀와 입을 맞춰? 그럼 말도 말도 안되고 말고 저 소녀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저렇게 서 있는 게지 한편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던 소녀의 어머니가 울고 서 있는 꼬마 아이를 보았습니다. 얘야 왜 거기서 울고 섰니 눈속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따가워서 그래요 이것 좀 내어주시 그러자 소녀의 어머니는 꼬마 아이 곁으로 오더니 자기 혓바닥으로 눈속을 핥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아이는 그냥 울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소녀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와서 이 아이의 눈속 먼지를 좀 빼내어 죽어라.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목칼을 따던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꼬마 아이의 머리를 두 손으로 붙들어잡고 자기가 꼬마 아이의 눈속에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훈장과 학동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입을 맞추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저 녀석 봐라 정말 저 소녀와 입을 맞추고 있네. 대담한 녀석 기록은 우리가 졌다. 어쩌놓은 수 없어. 서울로 가면서 다시 다른 문제를 내어야겠어. 훈장도 혀를 내두르고는 꼬마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서울 가까운 어느 마을을 지낼 때였습니다. 그 마을의 어느 부잣집 뒷마당에 큰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배를 보자. 그 배를 보자 혼자는 다시 꼬마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저 배를 보니 갑자기 목이 마르고 군침이 도는구나. 내가 저 배를 따오면 서울로 데려가고 만약 저 배를 따오지 못한다면 데려가지 않겠다. 선생님 오약 나무 밑에서는 쓰고 있는 갓도 만지지 말라고 옛글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남이 보면 오약을 딴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죠. 군자가 되려고 항문을 닦는 사람이 어찌 남의 집에 들어가 과일을 훔쳐오겠습니까. 네가 옷을 벗고 배나무로 올라가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니냐. 그리고 저곳은 뒷마당이라 보는 사람도 없을 테고. 꼬마 아이는 큰일이 났습니다. 남의 과일을 훔쳐 딴다는 것은 나쁜 도둑질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까지 거의 다 온 듯한데 과거도 못 보고 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옷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담을 넘어가 배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따서 자기 머리카락에다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이리하여 배 열 대여섯 개를 따서 매달고는 나무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야 할 학동들과 훈장이 어디론지 가버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도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꼬마 아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이를 떼쳐놓고 몰래 도망을 쳐버린 그들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유명한 정승집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 주인인 정승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뒷마당 배나무를 타고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신기한 꿈이라서 정승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뒷돌로 가서 배나무를 저다보아라. 그리고 그 배나무에 무엇이 있든지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 말을 듣고 하인이 뒷돌로 와보니 뜻밖에도 배나무 위에 빨가벗은 아이 하나가 머리카락에다 주렁주렁 배를 따 매달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신기하게 여기며 그 아이를 정상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제 들켰으니 곤장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승 앞으로 끌려가니 때리기는커녕 좋은 옷을 내주며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승이 아이에게 제목을 내주며 글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정승의 분부대로 금방 글을 지었어요. 그러자 그 글을 본 정승은 무릎을 치며 탐복을 했습니다. 마침 이 정승은 과거 시험 문제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꼬마 아이가 지은 글을 보니 과거의 장원급제를 할 만한 글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이 아이가 만일 장원급제를 하면 자기 사위로 사물이라고 작정했어요. 마침내 과거날이 되었습니다. 꼬마 아이도 과거를 보았어요. 물론 그 과거에서 아이는 예상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배나무집 정승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어서 분부하십시오. 소생이 며칠 전에 대감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 정승은 얼른 말을 못하고 조저조저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게는 자네 또래의 딸이 하나 있네. 그 아이와 혼인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참으로 과분한 말씀입니다만 소생에게는 이미 작정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가씨와 혼인을 하겠단 말이지. 그럴까 하옵니다. 그 아가씨는 소생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베풀어준 착한 아가씨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 아가씨와 혼인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내 딸은 작은 집으로라도 데려가지 않겠는가. 그래도 괜찮으시더만. 이래하여 아이는 정승의 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많은 나졸들을 앞세우며 사면 육각 소리도 싱그럽게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장원 급제를 한 아이는 과거 보러 서울로 갈 때 못 갔다던 소녀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집으로 가서 소녀와 결혼할 것을 정했어요. 그 집에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사람이 사위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이래하여 아이는 그 소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오자 그의 부모와 온 동네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당훈장과 학동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두 선비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권씨와 이씨 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선비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어요. 여보게 우리 생일이 한날 한시라서 그런지 꼭 쌍둥이 형제 같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우리 평생 서로 한 형제처럼 지내세 권씨와 이씨는 혼인을 하고서도 윗집 아랫집에 살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권씨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이씨에게는 웬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네는 오롱이 조롱이 아들 삼형제나 두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정말 부럽네 너무 상심말게 이번에 또 아들을 갖게 되면 자네에게 주겠네 이 일은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 자네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로 해두세 권씨는 이씨를 동정하여 이씨의 아내가 임신한 척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이씨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씨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자랄수록 더욱 총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찍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까지 하였어요 한편 권씨의 세 아들은 밤낮 불효만 저질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말썽만 피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바닥 첫째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내 아들을 다시 뺏어와야겠다 마음이 달라진 권씨는 어느 날 이씨를 찾아가 은근히 자기 아들을 되돌려달라는 뜻에 비추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높은 벼세를 하고도 이 아비한테 찾아와 인사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권씨의 말을 들은 이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애가 없으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산단 말인가 그렇다고 친부모의 말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불효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의 눈물어린 부탁에 이씨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다 이제 너를 찾고자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 주십시오 며칠 후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 이야기판이 벌어지자 아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수수씨가 아래 콩밭으로도 날아갔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래 콩밭 임자는 수수씨를 뽑지 않고 정성껏 걸음을 주며 잘 길렀습니다 농보라면 당연히 그럴 거야 그 덕분에 그 싹이 자라서 수수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밭 주인은 그 수수가 탐이나 베어 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아래 콩밭 주인도 내 밭에서 키운 걸 왜 베어 가려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위의 밭 주인은 이 시는 내 것이 아니냐 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수는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잔치에 온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시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는가 남의 밭에 씨가 들어갔다고 시의 임자가 그 결실을 거둔다면 시만 뿌리고 살지 누가 밭에 매달려 정성을 다해 기르겠습니까 시 임자보다 기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요 옳거니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권씨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후로는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답니다 망신당하고 군대 가고 옛날에 한 관리가 군대에 갈 사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사꾼이 꾀를 내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자 관리는 아무 의심도 없는 듯 순순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자 장사꾼은 깜빡 잊고 나갈 때는 왼발을 절면서 나갔습니다 저놈을 도로 잡아오너라 관리는 장사꾼을 붙들어오게 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들어올 때는 오른발을 절더니 어찌하여 나갈 때는 왼발을 저는 것이냐 그러자 장사꾼이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원래 다친 곳은 오른쪽인데 깜빡 잊고 그만 왼쪽으로 절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라고 아무튼 너는 군대로 보내질 것이니 오른발로 절든 왼발로 절든 네 맘대로 해라 그 다음 대장장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양반은 군대 가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또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 집안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사온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마침 그를 아는 친구가 뜻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거짓 문서를 관리에게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능참봉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란 말이지 예 여기 만력 2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줄로 합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문서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고 만력 20년이라면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해가 맞군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장이가 맞장고 치자 갑자기 관리가 후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감히 거짓 문서를 가져와 거짓을 말하느냐 어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겠느냐 아닙니다 사실이옵니다 대장장이가 우겨대자 관리가 몰았습니다 네 이놈 그렇다면 정능은 누구의 능이더냐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의 계모인 선덕왕후의 능인 줄 아옵니다 대장장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종의 계모를 미워하여 정능을 옮기고 정능이란 호칭과 참봉직을 없애버린 것을 알고 있느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참 뒤인 숙종 때 다시 정능이라고 부르게 했거늘 임진왜란 때 정능 참봉이란 벼슬을 어찌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예?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속임수가 탄로나자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 갈 것을 곤장을 실컷 막고 벌금을 물고 망신까지 당한 후에 군대에 가게 되었답니다 소녀가 된 용왕의 딸 옛날 어느 큰 강가에 가난한 어부가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부는 강에 나가 고기를 낚아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낚싯대를 걸어놓고 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해가 질 무렵까지 허탕을 치자 이제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일어서려는 때였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찌가 빠른 속도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걸리나 보다 아주 큰 놈인 것 같은데 조심조심 채워야지 어부는 세며시 웃으며 낚시조를 고이 다루었습니다 줄 끝이 묵직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틀림없이 큰 고기인 것 같았습니다 어부는 줄을 느슨하게 늦추었다가 조금씩 낚아챘다가 하면서 마침내 고기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은 큰 잉어였어요 어부는 뛸 듯이 기었습니다 여태 어부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잉어를 낚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부는 잉어를 꾀미에 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잉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쩐지 남에게 팔기가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잉어를 고기 반찬으로 해먹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잉어를 물떡 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부가 고기를 낚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 위에 더운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밥을 지어 놓았는지를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김이 나는 밥을 보니 갑자기 생선회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어제 물떡 속에 넣어둔 잉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잉어는 마치 어부를 반기기라도 하듯이 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부는 차마 회를 치느라 잉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어부는 문틈으로 가만히 부엌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여쁜 소녀 하나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가씨가 누구일까? 왜 내 집에 와서 밥을 지어줄까? 가서 물어봐야겠다 어부는 가만가만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아가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녀는 소스라치며 놀랐어요 도대체 아가씨는 누구요? 저는 저 물독 속에 있던 잉어예요 잉어? 어부는 얼른 물독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물독 속에 있어야 할 잉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전 보통 잉어가 아니에요 용왕의 딸이지요 당신과 인연이 있어 이제 보러 오게 된 거예요 용왕의 따님이요? 예 이제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녀는 간절히 정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잉어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소녀로 탈바꿈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어부는 그 소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 용왕의 딸은 요술을 부렸습니다 의리의리한 큰 집이 서고 먹을 것과 세간들이 원하는 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어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용왕의 귀한 딸과도 결혼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용왕의 딸은 집을 마련할 때 큰 목욕실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두 차례씩 그 목욕실로 들어가서 혼자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목욕실로 들어갈 때마다 어부에게 같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보 부탁이에요 제가 목욕실로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땐 절대로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마늘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마니까요 이 약속 꼭 지켜야 해요? 염려 말래도 어부는 몇 달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주의를 주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무슨 비밀이 있나 하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어느 날 아내가 목욕실로 들어가자 이내 문틈으로 목욕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까까지 어여쁜 소녀이던 아내가 한 마리의 잉어로 둔갑하여 목욕탕에서 천천히 멱을 감고 있는 겁니다 어부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랬구나 저 잉어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안 됐구나 그러나 일은 정작 그 뒤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목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목이 맨 소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만 더 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영영 당신과 이 지상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3년 뒤에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아내는 잉어로 둔갑하여 어부가 말리는 것도 아란 곳 없이 용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잉어가 돌아간 뒤에는 의리의리한 기와집도 없어져버렸어요 어부는 옛날과 같은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잃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잉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3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말만 믿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3년이 되었어요 어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부의 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아내가 내려왔어요 어부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래하여 어부는 아내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과 두 친구 옛날 어느 산골에 산삼을 캐다가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차돌이는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산삼을 캐러 나섰습니다 산삼은 원래 보통 산이나 낮은 산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깊은 산이나 높은 산에 가야 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도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통 바위덩이로 쌓여진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발 아래를 굽어보니 열길이나 댐직한 낭떠러지가 깎아 세운 듯이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그 골짜기를 멀리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많은 산삼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하마터면 까물어칠 뻔 했습니다 산삼을 캐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산삼이 한자리에 우거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듯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모처럼 많은 산삼을 발견해 놓고도 캘 수가 없다니 애석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보고도 못 먹는 떡이었지요 그런데 차돌이에게 묘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줄이 달린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위에서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어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차돌이가 이런 방법을 말하자 친구들도 손뼉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구니와 줄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책 덩굴을 구해와서 그것으로 단단하게 새끼줄을 꼬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구니는 그리고 바구니는 억새 풀과 책 덩굴을 엮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곧 준비에 들어갔어요 큰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쁨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차돌이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친구 두 사람은 낭떠러지 위에서 줄을 슬슬 풀어주어 차돌이가 안전하게 골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골바닥에 내려선 차돌이는 힘을 다하여 산삼을 캤습니다 그 양은 열 다발도 넘었어요 차돌이는 우선 그 산삼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위에 있는 두 친구에게 끌어올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렇게 몇 차리고 되풀이하다 보니 산삼도 거의 다 캤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어서 실로 뜻하지 않은 일이 차돌이에게 닥쳐왔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있는 두 친구가 줄과 바구니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줄이 내려오지 않으면 차돌이는 도저히 낭떠러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낭떠러지 위에서 줄을 다시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산삼을 둘이서만 차지하여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골바닥에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차돌이가 위로 못 올라오게 되니까 그 골바닥에서 굶어죽거나 호랑이나 늑대에게 잡혀서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골짜기에 내려온 차돌이는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았지요 속았구나 저 녀석들에게 내가 속았어 친구의 우정도 몰라보는 나쁜 녀석들 어금니를 보드득 갈며 차돌이는 분함을 참지 못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어쩌지도 못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낭떠러지 뿐이었어요 날개가 없는 이상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바위 꼭대기를 바라보니 마치 폭풍우가 다가오듯 나무와 풀들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목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차돌이는 그만 간이 콩알만큼 오그라들었지요 그러나 차돌이는 굶어서 애처로운 꼴로 죽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면 차라리 저런 이목이에게 한 입에 잡아먹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목이는 골바닥까지 기어 내려왔는데 차돌이 곁을 쓱 기어 지나가기만 하고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사람을 벗고도 잡아먹지 않더니 차돌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 자기 몸을 이목이 꼬리에다 야무지게 동염했어요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몸 될 대로 되라지 그러자 이목이는 이상하게도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래하여 차돌이는 아무 어려움 없이 낭떠러지 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차돌이가 얼른 허리띠를 풀자 그때서야 이목이는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 이목이는 이산을 지키는 선실룡인지도 모른다 차돌이는 고마운 마음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냈습니다 이윽고 차돌이는 길을 찾아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중에서 차돌이는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산삼을 캐러 같이 왔다가 바구니를 내려주지 않고 도망친 그 친구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침 큰 나무 밑에 기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너희들은 여태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차돌이가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차돌이는 너희들 왜 안 갖고 여기 있느냐고 그러나 두 친구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하도 이상해서 더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 순간 차돌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죽은 지 꽤 오래된 듯 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가지고 도망친 산삼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곳에서 왜 죽었는지 차돌이는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차돌이는 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많은 산삼을 캐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도중에 병이 났어요 그들은 구토질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먹어선 안 될 것을 먹었는지도 모르지요 저 혼자 살아서 참으로 배울 면목이 없군요 하지만 캐온 산삼은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산삼을 3등분해서 두 친구네 집에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두 친구들 때문에 겪은 불행한 일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두 집 사람들은 차돌이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란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뒤 차돌이는 산삼을 먹은 탓인지 9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 언제나 중늙은이 또래로 보였답니다 이윽고 차돌이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차돌이는 비로소 그 사건을 사실대로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언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부자가 되고 높게 되는 것은 다 하느님이 정하시는 법이다 너희들은 결코 악한 마음을 가져 첨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 두 친구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항상 잊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마치고 차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잘못을 깨달은 누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큰 누이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또가 아니었다면 동생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